EV6를 공개해도 아쉬운 주가, 반도체 때문에 현대차 공장이 멈춘다고? 기아차 주주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또 반도체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아의 EV6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욕먹을까 봐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반도체 때문은 아니에요. 명백히 공장이 멈춘 이유가 그것도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근데도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불안한 게 사실이니까 관련된 리포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자, 일단은 기아차 얘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EV6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우, 이쁘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오닉5랑 EV6랑 놓고 봤을 때 다른 재원들은 모르더라도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디자인만큼은 얘가 조금 더 이쁜 느낌이 들지 않나? 저는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기아의 앞에 마크, 이게 바뀐 게 저는 너무나도 속 시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더기아 EV6.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그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만든 것도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더현대서울이잖아요. 그 이제 백화점을 떼고 이제 우리는 백화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아차도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더기아라고 해서 우리는 진짜 앞으로는 모빌리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 빼기 3.5초, 주행거리가 510km, 연 10만 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주행거리 510km,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었던 게 410에서 430km를 간다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만약에 100km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쪽을 보면, 어우 디자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이쁘게 나온 것 같고 확실히 그 뭐죠? EGMP 써서 그런지 이 차강, 바퀴 간의 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축강거리라고 하나? 이것도 확실히 조금 넓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가격은 일단 스탠다드가 4,000 후반이라고 해요. 세제 혜택 전으로 개소세 3.5% 기준이고요. 롱레인지가 5,000 중반, GT 라인이 5,000 후반, GT는 7,000 초반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급속 충전 시스템, 충전은 그래서 얼마만에 되느냐? 800V로 승합을 했더니 18분 만에 최대 80%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사실 이건 EGMP 나왔을 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연간 10만 대 판매할 계획이고 앞으로 오는 31일부터 EV6의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아차의 주가가 어제는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기대감에 1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거에 비하면 실제 실체가 나왔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건 좀 아쉬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고민도 많이 되시고 오를 때 되지 않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얘기가 최근에 또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울산 공장이 7일부터 14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차량용 반도체 품기 얘기는 많이 들었지 진짜 현대차 공장이 멈출 줄은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살펴봤더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따지면 아이오닉5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일단 코나의 전방 카메라의 반도체 때문에 코나가 반도체 때문에 멈춘 거고요. 아이오닉5는 이제 PE모듈 이게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에서 납품하는 구동모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오닉5는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멈춘 공정은 코나 공정이고요. 아이오닉5는 다른 부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어찌됐든 이 반도체 대란뿐만 아니라 부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현대차 공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기아차도 혹시 그런 악영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거리가 조금 계속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한 2021년 1월 25일에 나왔을 정도로 제가 1월에도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내용이죠. 대만 TSMC의 미국, 일부, 독일이 SOS를 치고 있다는 내용인데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점점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갯수가, 반도체 갯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 시장 규모도 점차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레벨 4, 레벨 5 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라이다라든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서 그 반도체 가격 자체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수준까지 뭐 지금은 E플러스보다는 훨씬 높죠. 현재 수준까지 봤을 때 자율주행 단계가 그렇게 높지 못하면 반도체의 수익성,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막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TSMC의 매출 비중을 봐도 스마트폰이나 HPC 이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오토모티브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신경을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약간 아, 제발, 제발 좀 만들어줘. 이렇게 의뢰관계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흥미로운 기사도 있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속사정 사실 반도체 만들기 싫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 31일의 기사인데 이때다 한 거죠. 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계를 패닉에 몰아넣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원인을 두고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털어놓는 속얘기는 뭐, 수요 예측 실패, 이딴 재해 이런 것과는 사실 온도차가 있다. 이때다 싶어서 반도체 업계들이 이 타이밍을 되게 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품기가 장기화하는 데는 업계 내부에 불평등한 역학구조 탓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거 아까 확인을 했고요. 품질과 재고 관리는 힘든 제품으로 통하는데 공정기술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사실 완성차 업계가 절대적으로 갑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한 번 사면 5에서 10년 사용하는 자동차 특성상 반도체 재고를 10년 동안 유지해야 돼서 설비 운영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막 수급 불균형이 막 생기면서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그래서 어떤 반도체 업계가 어떤 스태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막 올리고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들이 재빠르게 다른 제품 양산으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오히려 이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TV 쪽의 반도체 쪽을 엄청나게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에서 30% 올리기까지 시작한 것이 이게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의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 약간 조금 가불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쟁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쪽의 관측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와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삼성의 미국 오스틴 공장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동을 한 6주 동안 멈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텔이 또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두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 간에 어떤 트러블이 좀 생기고 길어지고 이렇게 다른 경쟁사들이 막 뛰어드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도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막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 리포트를 제가 또 찾아봤죠. 아이오닉5 부품 수급 지원과 관련해서 3월 30일에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사실 이 구동 모터 공급 차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GMP로부터 생산되던 구동 시스템은 크게 기존 EV 대비 세 가지 생산 공정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넓어진 밸류 체인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아이오닉5의 높은 수요는 확인된 상황이고 5월부터 생산 정상화에 초점을 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현대차가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1.9만대 증설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급 차질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와는 무관하고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생산 안정화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고급 차질에 따른 실적 영향 어쨌든 이게 반도체 때문이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차 업계랑 반도체 업계가 이런 묘한 트러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실적 영향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메리츠 증권 김준성 연구원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실적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현대기아차가 공급 부족을 예측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급 영향이 제한적이고 4월에서 5월에 일부 라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6월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손익 영향을 따져봐도 반도체의 원가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훼손 0.2%포인트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지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크다. 결국 믹스 개선이 되면서 실적 부양 효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모든 우려를 뚫고 가자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간단하게 볼까요? 1분기 실적 전망 완성차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현대모비스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품 수급난이 해소된다면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견조한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스틴에 너무 추워가지고 1분기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한타 증권의 이재윤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1분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적자 4천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거 보면 좀 불안하죠. 그런데 IM 사업부와 CE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 사업부는 예상을 조금 하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각오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오늘 또 나온 리포트 신한금융 투자에 최도영 부장연구위원이 나온 낸 리포트를 보면 충분히 쉬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IM 사업부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또 오스틴 공장도 재가동되는 것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주가 하락의 이유를 더 찾기보다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 때다. 라는 의견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내용까지의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박명석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 터질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막 펑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자동차나 반도체나 다 같이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막 이런 것도 이런 악재 저런 악재 막 다 같이 터지는 것 같은데 리포트를 쭉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인데 사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폭스바겐 만우절 장난 이게 그 뭐야 사명을 볼츠바겐으로 바꾼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폭스바겐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대요.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에 주가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보면 결국 이렇게 손만 톡 대면은 톡 하고 긍정적으로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로 이 결론을 이렇게 낸 겁니다. 또 LG전자 마그나 이런 게 뭐 애플카 뭐 우리 만들 준비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시총 상위주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런 모든 악재들을 털고 반등할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리포트만 봐도 그리고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봐도 악재를 많이 반영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품맥,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Howard 킨 후회장님 고맙습니다. 후회장님 telling ret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